걸그룸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3일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리멘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가 지난 6월 2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 주변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아 선제 검사를 진행했으며 2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러블리즈 멤버들과 관련 모든 스태프는 22일 오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검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당국의 요청 및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려를 끼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지침 준수와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